미션! 유효한거죠? 가겠습니다. 노전순, 노전진병형, 풀병형 불검없이 이기기 노전진병형을 말한거죠? 그냥 불검이 아니라 오케이 지뢰드랍 가겠습니다. 지뢰드랍 하면서 다이온이 갈게요 지뢰드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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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공 한마당 확인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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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나랑 했던 일 같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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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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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즈가 없어졌어요. ㄷㄷ 와 이거 게맛? 잠깐만 아 얘 방풀같아요 어? 얘 방풀같애 말이 안되는 플레이야 이거 불사지를 뽑아내고 나한테 하는 기도 안았어 여기 대기하고 있었어 그냥 말이 안돼 이거 야 너 방풀지? 빌리면 말해라 채팅해라 아까도 말도 안됐거든 해방사 오는 경로에 딱 추적자가 얘기하고 있더라고 맞네 이 새끼 야! 너 게냐? 너 상상의 띠르러 상상의 내가 지뢰들앞 하겠습니따 이 말할때부터 듣고있었던거 아냐 오 지뢰들앞 오겠구나 왔지? 듣고있냐? 오케이 알바드가 그만해 그만 괴롭혀 아 멀티 벗고 운영 가야겠다 아 멀티 벗는 거 없어졌어 아 멀티 벗은 한 개 아 멀티 벗은 한 개 계속 아는 것 같고 아 멀티 벗은 한 개 벗은 한 개 야시가 이렇게 변하는 중 좀 더 알려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헤헤 헤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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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